ㅠㅠ ㅠㅠ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꼬집이 많아요? 여기는 단지니까 무슨 단지? 아 화해.. 화해 단지? 화해 단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섯 일곱 개에 동원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몰려 있는지 왔다 왔다 할 때마다 왜 여기 이렇게 많죠? 오래됐을 때 여기다 15년 이상 됐으니까 아 그래요? 근데 동네에서 하려고 하니까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안 해준다 그래요? 뭐 그냥 보통 꼽집들이라서 아니 그래도 살피는데 돈 안 되니까 안 날라 가야 돼 죄송해요 돈 안 날라 가야죠?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는 따로 사신 거예요? 예예 그 이거 스투키는 선물 받은 건데 이제 한 3년 되니까 꼬꾸라져가지고 보통은 사시면 그냥 심어드려요 아 근데 이거 꼬시면서는 저 이케아 간 김에 산 거거든요 아 이케아니까? 네 얘는 물을 얼마나 줘야 돼요? 얘는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열흘에 한 번? 네 나 안되는 것 같은데? 그럼 강렬 この 내봈 다 olduğ 내 하릉 불 은 Р 뱉 이 government 유 이 보 blah Te 네 못 감사합니다.